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5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시책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이용시책 활성화를 위해 전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평가 제도입니다. 총 4개 부문, 19개 지표, 56개 항목에 대한 서면평가, 현지 실사, 심의 만족도 조사와 대중교통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중 대중교통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 부문 정책을 높이 평가받아 2007년 평가가 도입된 이후 5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부터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했고, 특히 보행자나 교통약자, 자전거 등의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15년 평가에서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와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저상버스 도입, 물빼미 버스 운영 등의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속가능한 교통에 관한 현황 수준과 계산하고자 하는 정책, 누룩 등을 평가하는 201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라든지 따릉이라는 자전거, 공공자전거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그동안의 타 시도에서 보지 못했던 교통정책들을 서울시가 선도에서 추진을 했고, 그와 같은 사업들을 더 많이 발부를 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우수한 교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TBS 김도영입니다.